에? 뭐야? 맛있었어. 아빠가 제일... 배가 고파... 계속... 맛있다고 생각하게 돼. 난 계속 이대로야. 누가 날 죽여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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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고 생각해버려서 나는 편해질 수가 없어. 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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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혹시... 사람을 먹고 잠이 들어. 난 앞으로도 이렇게 사는 거야. 아파. 싫어. 녀석이 또 와. 녀석이 와! 누가 날 죽여줘. 세이브? 에? 뭐야? 도와줘. 어?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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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파. 떨어져.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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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이. 다 알았다. 엠마. 줄 사다리가 있다.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모르지만 딱히 방도가 없다. 엠마. 어? 돌아왔다. 녹이 있다. 여긴 현실이다. 그래. 아까 녹이가 없어가지고. 이번엔 진짜 현실이구나. 야 녹이. 너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해진다. 역시 네가 있어야 돼. 너 계속 같이 있어주면 안 되니. 너 없으니까 너무 불안해. 유이. 일어났어? 어. 머리 괜찮아? 괜찮아요. 막 저기 문이 열려서 로티가 안을 탐색하러 갔지. 나도 가고 싶... 나도 가고 싶었는데 유이가 일어날 때까지 여기 있으라고 들었거든. 네. 어? 듣고 있어? 아 세비님 안녕히 주무세요. 네. 로티. 떠올랐어요. 뭐? 머리를 다쳐서? 이야 굉장한데? 소설 같아. 역시나 재밌는데? 그래. 이래야 녹이지. 너. 너가 역시 같이 있어줘야지. 좀 마음이 편안해져. 음. 야. 역시 너 계속 같이 나랑 다니자. 어우. 야. 너 있으니까 좀 마음이 편하다. 로티리. 쫓아야 돼. 그래. 알겠어. 가자. 오! 둘이 같이 나린다. 너무 좋다. 가자. 로티가 있는 곳으로. 로티. 발밑이 엄청 어두워. 불빛만으로는 모르겠는데. 라이터는 로티가 가지고 있고. 이전 방에서 불이 되는 걸 가져오죠. 있었나? 벽에 붙어있었어요. 긴급사태니까 조금쯤은 망가뜨려도 상관없을 거예요. 흠. 유이의 캐릭터 바뀌었어? 지금의 유의가 원래의 유의지 않을까? 기억을 되찾은. 요거 떼면 되나? 어. 못 짚겠다. 안 닿잖아. 그럼 이쪽? 못 짚겠다. 안 닿는데. 잠깐 외층으로 돌아가서 찾아보면 되겠는걸. 내가 보도록 할게. 어? 노기씨? 노기씨? 노기씨! 올라간대로 코 달아버리면 어떡해? 나 이거 진짜. 야! 아니! 내가 쇠파이프로 해볼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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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조금 닫아버리면 어떡해? 나중이라도 나가야되면 어떡하려고. 얘가 이걸 닫아버렸어! 어? 아니! 할 수 있어? 그게 돼? 아, 되네? 야! 야! 근데 벽에 꽤 구멍 뚫어버렸는데요. 오케이! 잡았다! 고마워요. 아! 벽에 구멍 뚫은 건 아무도 신경 안 써? 나만 신경 쓰여? 아무도 신경 안 쓰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아무도 신경 안 쓰는구나! 어디 갔지? 아, 이거 노기가 들고 있나보네. 난 없네. 나만 신경 쓰는구나! 오케이! 응! 그럴 수 있지! 그래! 저 램프 때다가 벽에 구멍 좀 날 수 있는 거지! 내가 너무 신경 썼네! 그럼 그럼! 어! 움직이자! 네! 어디... 아까 로티가 있었던 데가... 제가... 아마... 여기! 굉장하네, 여기! 마치 뭐랄까... 말 그대로... 카타콤 같다! 그런 거 같네요... 마녀한테 먹힌... 사람들일까요? 문이 두 군데 있는데... 로티는 어디로 갔을까? 저... 어! 로티! 너기! 유이! 왜 여깄어? 호랑이도 제 마라만 온다더니만! 로티! 다행이야! 찾고 있었다고! 저 애! 니가 생각났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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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서 미안, 로티! 제대로 생각났어! 아! 부끄러워한다! 로티! 부끄러워한다! 아이! 귀여워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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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니... 그때... 어... 어... 저게... 여러 가지로...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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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얼굴을 한 샬를로트는 처음 보는데... 감동 먹었어? 어? 아우! 그런 너가 너무 좋아단! 노기씨! 장난치지 마요! 하하하하! 하트! 혼나는 게 너무 좋은 우리의 노기! 그거보다 로티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 어... 어... 유이는... 다친 데... 없어? 어... 괜찮아? 그거보다... 빨리 마녀를 어떻게 해야해? 뭐... 단서라도 있었어? 혼자 구석구석까지 확인했는데... 내가 지금 나온 문 저편에 마녀의 아버지의 무덤이 있었어. 저쪽 돌문 너머로는 마녀의 먹이가 된 사람들이... 뼈가 되기를 기다리기 위한 안치소가 있어. 물론 거기에는 벽에 커다란 균열이 있었는데... 너무 어두워서 가긴 힘들 것 같아. 어? 우리 램프! 게다가 안치소랑... 아버지의 무덤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음... 그러면 우선 그 두 방을 한번 확인해보자. 내가 보고 싶은 게 80%이지만... 그럼... 우리가 선택한 날... 안 succeed? 아아 아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 렛츠고 오 오 가자 오 나는 나는 함께 한다고 걱정마 너기 나를 함께할게 걱정하지마 나는 나는 할게 할거라고 어 돌아갈 수 있네 근데 뭐 할 수 있는건 없죠 응 뭐 딱히 있진 않으니까 응 돌아가죠 렛츠고 워컬 투 소울 어디 먼저 봐야되나 여기 먼저 어 아 아 잠깐만 여기 아 아 아 아 유 희이 어 보지마 아 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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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 누구야 뭐야 내 내 아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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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지마 유이 안 보는게 좋아 아마 아마 이젠 내 자아도 없을거야 Golf 으아 FI PG 있는 누가 안ữ 여기에 떨어져 있던 거야. 이건 유희가 갖고 있는 게 좋겠어. 고마워. 이거 엄마의 보물이야. 길이 있는 것 같지만 너무 어두워 라이터의 발길은 가기 어려운 것 같다. 먼저 아버지의 쪽을 조사하러 가자. 와... 이쪽이 M... 뭔가 방금 OBS가 순간 끊겼다고 나왔었는데? 여러분 지금 순간 방송 끊겼었나요? 뭔가 순간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어, 지금 순간 나도 OBS가 끊겼다고 뜨더라고요. 저도... 네, 그래도 한 5초 사이에 돌아왔습니다. 다행히도. 다시 가죠? 아무튼 이쪽이 그... 엠마의 아버지의... 그... 무덤... 길이 있는 곳이었죠? 천서온님 어서 오세요. 아, 뭐야? 아, 엠마 아버지? 네... 다시다... 엠마... 용서해다오... 당신은... 아마도 마녀의 아버지겠지. 비밀방에서 악마를 소환하여... 딸을 마녀로 만든... 어? 뭐 있어? 아, 맞다. 녹이는 안 보인댔지? 네... 지금 무덤 위에 엠마의 아버지가 있어요. 어? 그래... 나는 죄를 저질렀어. 딸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그건 달라... 마녀는... 엠마는... 아직도 혈연자의 혈육을 원하고 있고... 계속... 고통을 받고 있어. 저주를... 풀 방법은 없는 건가? 나를 없애줘. 악마를 소환해서... 딸을 마녀로 삼고... 저주를 걸었던 건 나였으니... 내가 완전히 손해라면... 마녀는 마녀가 아닐 테야... 과연... 알겠어... 그럼... 사라지는 것밖에 없지... 로티... 정말이야? 사람을... 소멸시키는 거... 바보... 그렇게 안 하면... 네가 마녀에게 먹히잖아! 아... 그... 그치마하니... 옛날이고 지금이고... 참 사람 좋은 바보지만... 이번만큼은 내 말을 들어줘... 알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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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행복해지길 바랬어... 살기를 원했어... 미아렛다... 응... 응... 움직인다... 노기... 무덤 좀... 만져볼래? 어? 왜? 엠마 아버지의 유령이 소멸하면... 엠마도... 마녀로부터 해방될 거야... 네가 건들면... 아마 사라질 테지... 흠... 엄청 위험한 역할이구만... 보상은... 해줄게... 부탁해... 어쩔 수 없지... 아! 움직인다! 아! 세이브 된다! 만지면 되는 거겠지? 그럼... 만진다! 어? 진짜 만지는 것만으로? 와... 녹이 진짜... 엄청나다... 이걸로 됐어? 그런 거... 같아... 이제 어디에도 없는 거 같아... 어... 미안... 녹이... 알겠어... 그 대신... 다음번에 꼭 들어주라고... 알겠어... 뭐든지 할게... 이걸로... 마녀에 떠는 일도... 이제... 없는 게 아닌 거 같아... 헤엑... 아버지... 뭐가 달라요... 아버지... 해결이 안 됐는데요... 아버지... 사라졌군 사라졌구나 놓치지 않아 놓치지 않아 이럴 수가 마녀? 사라지는 거 아니었어? 어쨌든 탈출하자 무너질지도 몰라 서두르자 잠깐만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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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잠깐만 저기 뭔가 반짝이가 있었던 거 같은데 돌아갈 수 있구나 반짝이가 있어 이건 일단 가져갈게 엠아버지 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 어쩐지 여기 도망가는 길이게 될 것만 가더라니 흔들려 흔들려 어디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뭐 분위기상 저쪽에 있는 구멍이겠지 안치소에 커다란 구멍이 있었지 어 근데 어디로 이어질지 일단 오락실까지 돌아가는게 안전하겠소 아 미안한데 위로 올라가는 계단은 이제 무리 왜냐면 닫아버렸거든요 에헷 잠깐 안치소에 있는 구멍으로 가자 제가 닫아버렸어요 에헷 아핫 이 앞은 꽤 어두운거 같은데 벽에 있던 램프를 챙겨왔소 가자 이장민이 만약에 주무세요 뭐 미안 벽에 달린거 떼버렸소 에 몰랐는데 노기가 그랬소 쏘레이 뭐 됐소 어쨌든 여기서 나가자 가자 꼭꼭꼭꼭꼭꼭꼭 어디로 어디로 꼬 어디로 꼬 어디로 꼬 어느쪽으로 꼬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어디로 꼬 저기로 꼬 요기 요기 요기